제 친구는 제 친구야 어... 없어 저... 저의 남자야 저의 남은 남자야 너 뭐하는거지? 저쪽 그거는? 이렇게 꽂아줄려 좋다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크블드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 두혁이 두혁이 저희는 프레치 모레와 함께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디가? 어디가? 두 번거네요 봐요 오케이 아 여기 지금 이런 거 영어로 안 돌리지 왜요? 누구 건데? 많이 자르긴 하죠 승빈이 유튜브 아니, 나오세요 더 자르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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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해봐야 돼 아, 쭉 끊임 아니, 승빈이가 걸러 아, 압니다, 승빈이 아니에요 I'm 승빈's girlfriend 아, 재밌게 해주세요 No, I'm not 아, no My boyfriend I'm not my boyfriend 없어 한 번 피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생示가 스토바이 해주세요 잘하는 상관으로 나도 준비 됐잖아 근데 너도 저번 영상에서 이쁘다 한 댓글 좀 많더라 아, 진짜로? 야, 너도 자신있다 한 댓글 났어 여러분 감사해요 야, 그건 불하다 아 진짜? 야 소환들어줘 아 그건 이번주에 약간 올릴 야 그니까 너 인사는 근데 오늘의 컨셉은 뭔데? 그냥 브이로그? 오늘은 그냥 아무거나 찍는거죠 브이로그만 브이로그 그래가지고 그냥 걸리는거 나중에 그냥 몸짓으로 해 브이로그도 안 올리잖아 아 이건 그냥 나이 맞춰면 어떨까? 브이로그? 마이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판매야? 오케이 저는 브이로그 아임 코리안 갱스터 아임 코리안 갱스터 와이프 아임 코리안 갱스터 와이프 갱스터 와이프 갱스터 와이프 뭐야? This is Siga Siga 이럴 She's a gang as well She smokes a lot 아아악! 아악! No no Never never 아니? 야 좀 여기 너무 야 좀 돌아다니자 야 여기 앉아서 좀 쉬는게 없거든 하지마 sobre 왜 왜 왜 아니야 이거 끊으면 말 하죠 왜 조롱 Siga 진짜 진짜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오오오! 오케이. 너가 옮겼어? 네! 어떻게? 어떻게 옮겼어?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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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야, 지켜심이 다 말해라! 내 목소리 잘하죠? 오케이, 화이팅! 전신사 갈게요? 전신사 오케이! 야! 야! 야, 짧아! 야, 길게 나오는데? 옆에 한 번 서봐라! 옆에 한 번 서봐라! 옆에 한 번 서봐라! 야, 서봐! 야! 야, 지 이거 뭐냐? 아, 그거 뭐라고? 아, 그거 뭐라고? 커플 데이트? 커플 데이트? 쭈욱 한 번 돌아다녀보자!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게 나머지 그냥 커플하게 하는 거야! 야, 지금 이런 K 드라마를 지금 현실에서 볼 수 있네요! 옐로우 브라마! 아, 그러네요! 아영! 오, 오케이, 오케이! 와우, 오케이! 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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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ive you a question!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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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reckon stitched together, Warszawa 일주일에 walk 말씀, 같이 crash kabbye 이봐. 뭐 해봐요? 요... 이 whilst taxis 어.. 어.. 그.. 어.. 그.. 수.. 그.. 네.. 오.. 어.. 오일링 오.. 오.. 아아영, 너 너무 이상해 손을 씻지 않잖아 아.. 아니.. 아니.. 아.. 좀 이상해, 맞나? 네.. 시원한.. 꽃이란? 근데 왜 아까워도 영어로 하는 거야? 우리 영어 잘하니까 우리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한국어로 해야 됩니다 아니, 나 영어 잘했어, 영어로 해야 돼 영어 프리토킹이라고 좀 가능하신가봐요 네, I'm very well English 우리 여기 좋다 오케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로 잘하니까, 아, 한국어로 잘하니까, 아, 한국어로 잘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소개해드릴까요? 소개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영 김입니다 오케이 저는 바스킷볼을 좋아해요 넌 바스킷볼을 좋아해요 네 guys, Uh, you, you never did not as well at David Howlay hardware You guys are not supposed to be fighting, OK?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uth fight! Love fighting! Or, she is nickname Angry bird She is very very. 너무 무서워 영현씨의 여자친구는 자주 화내는 편이다 네 angry bird 네 I'm very very kind girl 여자친구로서 남자친구에게 잘 되어줘야죠 왜 이렇게 화를 돼요? 자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 지금 협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살짝 무섭네요 she's angry she's angry what did she say to you? what did she say? 잘하자 잘하자 뒤진다 뒤진다? 뒤진다? oh no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거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weather is very cool weather is fabulous isn't it? very sunny I don't think it's sunny very sunny very sunny 오늘 날씨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음 이 정도 어 yeah yeah honey yes honey 오 오 오 오 오 오늘의 점심 이 고기와 밥과 김치와 케이크와 묵과 그냥 국 오 오 오 오 오 야 이 각도 이 각도? 너무 맛있게 먹는데? 맛있게 먹는다 먹방 야 먹방 보여주라 여자가 따놓아 멋있네 멋있네 편하게 먹어야 돼요 편하게 머리 묶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두현씨 아 오늘은 네 복도로 한번 뛰고 있어요 복도로 뛴다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빠가갈 순 없어 와 멋있다 와 학교에서 운동하는거 하하 멋있어요 멋있어요 지금 뭐하시는거죠? 양치하고 있습니다 양치 야 야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점심시간에 확 그 양치를 하려나? 제가 봤을때 교정기 하는 사람 하고요 교정기?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 교정기 하고 있어 지금? 알아서 근데 너 왜 하는거야? 청결을 위해서 치아 통과하기 위해서 응 오늘의 바깥 뷰도 한번 보여줘 볼까? 응 그냥 오늘은 살짝 뷰가 약간 좀 별로인거 같습니다 이쪽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저기 운동장 한가운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저거 뭡니까? 한번 양치를 다하고 저기서 한번 휴식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와 신기하네 차가 이렇게 좀 다니고요 음 음 보기 좋네요 좀 멀리까지 아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약간 락스타 스타일 최근에 또 이재학을 추천으로 네 너바나 팟코벨 빠져버렸기 때문에 너바나 팟코벨 그게 뭐야? 너바나의 팟코벨이라고 어 한번 띄워줄게 하나 둘 셋 아 이 가수 아 오케이 한번 시청자들에게 한번 추천하는 그런 가수야? 그쵸 락에 처음 입문했는데 어 아 너무 너무 이분은 여기 뭐하러 오셨죠? 네 아 가글을 지금 하고 있네요 와 와 음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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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의 청결 치아의 청결 나이스 일단 승민이 얼굴만 봐도 이제 시청자들이 힐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얼굴이 나와요 근데? 얼굴이 나오고 있죠 지금 누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요? 어 이분도 좀 잘생겼죠? 약간 이 쌍꺼풀 없는 이 섹시한 눈매 이야 와 오 어떻게 나오냐 남자 남잔데 화장실 한번 가야지 오 오 오 오 뭐야 뭐 하시고 계신 거죠? 북쪽에서 뭐 하시고 계신 거죠? 휴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식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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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쉽지 않네요 이 각도 죽음의 각도 한번 볼까요? 이야 이야 보면 태연씨도 나오면 저흥이 동생이 안녕하십니까 이찬은? 박태혁? 이찬아 이찬아 태혁 박태혁 남윤희 자 오늘도 학교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 싯반들이죠 싯반들 싯반들 저희의 반은 싯반이고요 아무튼 I hope you guys enjoy the video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yeah 빅뱅 생고 빅뱅 생고 홍구까지 야 홍구까지 보여 오케이 나이스 X奏 아 으 으 으 으 으 은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